오늘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밤이면 전남 남해안으로 이어지겠고 내일은 남부지방, 주말에는 중부지방의 첫 장마가 시작되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 전까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